자 여러분들 3월 교육청 여러분들이 이제 재학생으로는 첫 시험이죠 근데 한지가 오늘 어려웠습니다 쌍지 중에서 본다면 세지는 좀 쉬웠어요 근데 한지는 어려웠습니다 쉬운 문항을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물론 이제 여러분이 개념을 막 끝냈다는 전제하에서 선생님이 난도를 얘기한 거죠 나중에 이제 뭐 한 9월 10월쯤 됐을 때 3월 모의고사를 보면 되게 쉬웠네 하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의 학습 양을 고려해 봤을 때는 난도가 분명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지 쪽에서는 아마 선생님 보기엔 세지보다는 확연히 1등급 컷이나 이런 것들이 다를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선생님이 늘 말하잖아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지만 성공하는 제일 어려운 방법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 결심한 것들을 이루지 못하잖아요 선생님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느 강좌를 들어라 그런 얘기가 아니야 꾸준히만 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선생님이 수요일 저녁마다 한지 강의가 업로드 되잖아 그럼 수요일 저녁은 한지 하는 날 정해놓고 그냥 앉아 있는 거야 내가 피트니스 다니는 것처럼 내가 뭐 배우러 학원 다니는 것처럼 온라인이든 현장이든 그렇게 된다면 분명히 좋은 성적이 나옵니다 꾸준히 하는 거 그게 제일 어려우면서도 제일 확실한 방법이다 오케이 그리고 문제 푸실 때 선생님이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건 비록 교육청 시험이지만 모든 문제마다 꼼꼼히 읽고 또 선지와 보기 하나 정도를 몰패 모르면 패스를 한다면 굉장히 문제를 대하는 좀 마음의 무게가 좀 가벼워질 거예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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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